엔단으로 놓는 방법은 예전 같은 경우는 기어봉으로 있어서 이제 엔단에 그냥 덜컥 맞춰놓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동이 멈춘 상태에서 파킹 돼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꺼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엔단을 꾹 눌러주시면 엔단으로 전환 끝 그리고 내리시면 돼요 엔단으로 바꾸는 방법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엔을 꾹 눌러주시면 엔단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끝 엔단으로 체결이 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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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